안녕하세요. 배우 변호성입니다. 먼저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여 인사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팬 여러분의 성원으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핫스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올해는 선지없고 티어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된 해인데요. 여러분들 덕에 좋은 상까지 받게 되고 다 함께 애써주신 선지없고 티어팀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팬 여러분의 진심어린 성원으로 받게 된 상인 만큼 항상 더욱더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